오늘도 또 만나서 반가워 나는 누구일까요? 자 콜라봐 하고 플레이 버튼 눌러봐 오오 맞았어 신기하다 손 손이에요 손으로 물건을 잡아요 계속 풀어볼까요? 사람들은 나를 사용해서 걷거나 뛰어요 안기도 하지요 나는 누구일까요? 눌러봐 플레이 버튼 오오 맞았어 잘한다 다리 눌러보세요 내 코는 정말 기죽해요 그래서 코를 손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나는 누구일까요? 타지요 꼬라미 내 코 다음도 풀어볼까 나는 몸집이 커요 나는 정말 잘 먹지만 특히 꿀을 좋아해요 나는 발도 정말 크지요 다 두코 나는 누구일까요? 대답해줘 누구야? 우와 정말 잘했어요 이거 곰 곰 사람들은 그걸 가익이라고 부르지요 내 별명은 동물의 왕이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? 맞아 곰 정말 멋져요 다글룩을 올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아요 손이 아기 아가 들어간 다른 낱말에는 아냐 정답이에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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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오이 그렇게 자르는 거야? 맞아